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다시 복수혈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임기 후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안전한 퇴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임기 후반에 가면 딱 하나 있어요. 본인의 안전한 퇴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지탄을 받았지만 다음 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라올 수 있게 한 덕에 퇴임 후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와 달리 누가 집권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전국에 대한 인식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아직 한 발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작년엔 부산엑스포, 강서구청장 선거가 남아있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포항 석유 등을 말하고 있다며 도대체 매번 정무 판단이 왜 이렇게 나오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차기 대선에 관여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의원은 대선 돕는 일엔 관심이 없다며 슬쩍 뼈 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여성 대통령이었지만 최근 윤석열 정권의 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또 다른 한 명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윤 대통령의 인식은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내 말을 들어서 잘못된 것 없더라는 축적된 경험이 대통령 몇 년 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바뀌긴 어렵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문자를 봤지만 문자를 봤다는 몇십 명이 모두 공천개입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는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